너 그 집에 여자 연가 있네.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여자면 이모인지 고모인지. 맞잖아. 아니 조상을 금떡거리지 말라는 거야. 요즘 이 무속세계가 솔직히 말해서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. 부끄럽습니다. 여러분. 그런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손님이 무당초에서 하는 시국이 왔거든요. 슬픈 현실입니다. 진짜. 내가 처음 심 받을 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어. 없었으니까 이제 물어 물어서 온단 말이야. 어디서 소문듣고 어디 잘 본다던데 진짜 그렇게 찾아서 찾아서 오시거든. 근데 이제는 진짜 손가락 터치 한 번만 탁 해보면 다 나와. 자기들끼리 공유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. 요번에도 얼마 전에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영상 다 보다가 선생님이 당첨됐어. 그러길래 내가 고맙다 해야 되겠습니까. 진짜. 맞잖아. 당첨돼서 해야 돼. 내가 뭐 어떡하노. 그때는 전화받을 때 내가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했거든. 근데 이거 기뻐해야 될지. 참 세상은 요지경이 돼버렸다. 예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아까도 앞전 영상에서 찍었듯이 손님들이 딱 들어오셨을 적에 먼저 딱 뭐 때문에 보러 왔나 정도는 무당이라면은 알아야 돼. 이 신의 명패를 걸고 있는 제자라면은 치솔데기 없는 말들 있잖아. 그리고 막 떠보는 거. 오늘 뭐 보러 왔을까? 무슨 고민이 있을까? 막 이러면서 이제는 은근슬쩍 떠보면서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그거는 네가 얘기하라는 거잖아. 그건 아니거든. 그리고 어느 집이나 이제부터 안 빌었던 조상 없다. 많이 빌었고. 근데 대부분 보면은 너희 집에 청춘에 갖는 조상 있네. 영가 있네. 너희 집에 여자 영가 있네.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여자면은 이모인지 고모인지. 옆집 여잔지 앞집 여잔지. 맞잖아. 어? 그리고 뭐 어떻게 죽었니? 뭐 물어보지 말고 사고수로 죽었네? 뭐 물에 빠져 죽었네? 우리 다 느끼잖아. 사고수로 죽었으면 사고 아픈 거 느끼고. 뭐 물에 빠져 죽었으면 몸이 척척하고 늘어지고. 그렇게 보지 못하거든. 아니 조상을 건덕거리지 말라는 거야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조상도 깨워서 도와주는 조상님들은 뭐 구술하든지 깨워서 도와주게 해야 되지만. 재워야 되는 조상은 굳이 깨우면 안 돼. 집에 한란이 온단 말이야. 근데 어느 집에 선생님 집에 갔는데 똑같이 내가 삼존자라 해서 사고수로 죽었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술했어. 근데 다음번에 또 점을 보러 갔는데 또 그런 것이 나왔어. 그러면은 그분은 아직 덜 풀렸다는 거야. 근데 이분이 풀리지? 다음번에 가면 그분이 안 나와야 돼.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에서 이 사람이 복채이잖아. 이거 올려놓았을 때는 요즘 힘든 가운데 1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2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복채도 다양한 가지 각삭이야. 그마만큼의 대가는 치러야 되잖아. 오줌에 별 희한한 거 다 있대. 그분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무당이 사채업자를 끼고 무당을 해. 그래서 무조건 심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해. 돈이 없어서 못한다 얘. 그럼 여기서 바로 사채를 당겨줘. 근데 그런 사례자 지금 몇 명이나. 지금 5년, 6년 동안 그 사채를 못 갚아가지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. 지금 유튜브 찍는 분들 우리 솔직히 검증되는 부분이 없잖아. 점사 테스트를 하고 검증이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찍는 게 아니야. 나도 그러면 솔직히 가짜 부당이 복지 받기 때문에 할배가 선한 일 하러 오셨고 만중생 구제하러 오셨으면 공짜로 좀 다 봐줘야 돼. 막말로. 근데 우리도 최소한의 생기는 유지를 하고 기도도 가야 되고 촛불도 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.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는 문제다는 거지. 그리고 무작정 뭐 점사도 보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불쌍해 죽겠다. 불쌍해서 어떡하노. 할머니 오셨다. 니 굳여야 된다. 이런 경우도 있어. 최소한의 멋선 사연으로 와서 뭔가 일을 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. 그래서 아까 선생님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게 일부러 선생님은 손님이 오면 조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해야 될 때는 하지. 왜냐면 시계 막 들어오고 도저히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되겠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조상님이 계십니다. 이런 영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 일이 안 풀립니다. 그 대신에 굳을 강요는 하지 않는지 참고로 하세요. 굳이라는 것은 절대로 강요해서 이득 못 본다. 굳이라는 것은 내 정성이 있잖아. 다 닿고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을 때 해야지만이 진짜 조상에서도 감동을 하고 신에서도 감동을 해서 승불이 가거든. 근데 누구로 인해서 강요로 인해서 했는 것은 솔직히 승불 없어. 내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데 하면은 그건 무슨 득이 있겠나. 그리고 내가 아까도 복채 얘기했지만 요즘에 또 왜 이렇게 변하냐면 국값을 적게 부르면 적게 불러서 적다고 얘기하고 적게 부르잖아. 그럼 뭔가 의심을 해.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. 예? 나도 이제 받을 것 받고 하려고. 한발성이라기보다도 맞잖아. 소신발언도 그렇고 지지마금 본인들도 다 하셔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래라 콩나라 판나라는 못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 같이 완전히 디스하는 거잖아. 우리 무당들 따지고 보면. 근데 솔직히 그래도 최소한에 양심은 좀 가지시고 하라는 거지. 우리 무당에.